안녕하세요. 과학중심의학연구원 강석하 원장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들 중에서 가장 기대가 크고 가장 먼저 검증 결과가 나올 물질이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입니다. 특히 그저께 WHO가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물질은 딱 하나, 렘데시비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여러 후보들의 근거를 자세히 찾아봤는데 렘데시비르가 가장 나아 보입니다. 한계점도 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환자한테 써봤다는 치료 사례들은 효과 여부를 판단하는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가 걸린 사람 대부분이 죽는 병이면 이 약을 썼더니 호전되더라 라는게 어느정도 단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코로나19는 중국 후베이성에서는 100명 중 9명, 다른 지역에서는 100명 중 1명 정도 죽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뭘 해도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거론되는 치료제들의 세포실험이나 동물실험 근거들은 신종 코로나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주로 메르스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실험인데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죠. 렘데시비르는 신종 코로나 세포실험에서 효과가 있다고 발표가 나왔는데 세포실험은 현실과 거리가 멀어서 그다지 의미는 없습니다. 렘데시비르는 아직 어떤 효과도 인정받은 적이 없습니다. 약으로 허가받은 적이 없으니 후보물질이라고 해야죠.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동물실험까지 충분히 해보고 에볼라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고 기대를 해서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결과가 작년 말에 발표됐는데 비교 대상이었던 다른 두 가지 치료제보다 효과가 많이 떨어져서 꽝이었어요. 쥐실험, 원숭이 실험 이런 것 해서 효과가 있어 보여도 실제로 임상시험하면 대부분은 탈락합니다. 동물실험을 확대해석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에볼라에 효과 있었던 치료제들을 코로나에 쓰면 안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치료제들은 에볼라 바이러스만의 독특한 구조에 작용을 하는 항체로 만든 약이라 다른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렘데시비르는 에볼라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에 공통적으로 있는 기능에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렘데시비르의 기존 연구 중에 최선의 근거가 올해 초에 발표된 원숭이 실험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논문입니다. 원숭이 6마리씩 3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바이러스에 감염시키기 하루 전 한 그룹은 감염시키고 나서 12시간 뒤부터 투여하고 한 그룹은 비교 대상 대조군이었습니다. 6일 동안 상태를 평가했는데 감염시키기 전부터 투여한 원숭이들이 상태가 제일 좋았고 감염시킨 뒤에 투여한 원숭이들도 대조군보다는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종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잠복기가 있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아 좀 이상하다 싶어서 검사를 받고 확진이 되려면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증상이 시작되고 초기에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배출되고 점점 줄어드는 특성도 있습니다. 원숭이 실험에서는 감염되기 하루 전부터 투여를 해야 효과가 좋았고 감염되고 12시간 뒤부터 져도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이 성질이 급한지 6일째 해부를 해버려서 사망 위험을 낮춰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바이러스 억제가 안되는 중증 환자들에게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인 사용 조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대조군 임상시험을 해봐야만 알겠죠. 렘데시비르가 에볼라 동물 실험에는 효과가 있었고 임상시험은 실패했지만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곧바로 대규모 임상시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이 여러 건의 임상시험에서 대조군에 비해 효과가 있었다고 논문에다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데이터는 전혀 공개하지 않아서 얼마나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작용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있고요.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도 대단한 근거가 있지는 않고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렘데시비르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동물 실험 결과도 있었습니다. 오늘 보도가 많이 나온 코미팜의 파낙 픽스는 개발 단계의 후고 물질입니다.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기능은 아니고 면역계가 바이러스를 공격하려다가 오히려 우리 몸의 세포가 심하게 피해를 입게 만드는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1918년 스페인독감 팬데믹 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인한 폐손상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파나픽스는 다른 목적으로 임상시험이 이미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안전성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는데 바이러스 폐렴 환자한테도 안전할지 효과가 있을지는 몇 달 뒤에 임상시험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렘데시비르 임상시험은 중국에서 이미 시작이 돼서 5월 중에는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진행할 것 같습니다. 현재 확진자가 1595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없애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최대한 확산을 지연시켜서 의료가 마비되는 일을 막고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때까지 버텨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 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